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2차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운영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2곳이 17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강서구는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검사소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검사소 2곳을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검사소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운영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검사소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검사 방식을 활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정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 추후 확진자 통계에 반영됩니다. 기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치 않는 담배 연기 맡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냄새로 인한 불쾌감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강서구가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홍보용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금연 홍보용 로고젝터는 간접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강서구청 먹자굴목과 가양역, 화공역 등 17곳에 각각 2대씩 총 34대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특정 문자나 그림을 LED 조명으로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장치입니다. 기존 금연 표지판은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아 계도 효과가 낮았지만 이번에 설치된 로고젝터에는 사물인식센서가 설치돼 있어 평상시에는 강서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안내 문구가 표출되고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금연 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문구로 바뀌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로고젝터 설치로 금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야간 도시 미관이 향상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일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영업제한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해 지난 12월 28일부터 선결제 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소비자는 10만원 상품권을 10% 할인된 9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참여업소에서 추가로 10% 이상의 할인 혜택도 더해집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 중 선결제에 참여하는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구미는 15개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는 시기업은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선결제 상품권 사용 가능업소는 스마트폰 앱, 지맵 또는 제로페이지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